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역시나 블랙프라이데이 그 다음날이 사이버 세일이라고 해서 사이버 먼데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됐든, 어플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세일을 많이 해요. 제가 테마라든가 아니면 어떤 월드프레스 플러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많이 할 때, 그리고 구매를 할 때 ThemeForest라는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제가 좀 오랫동안 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가 되면 이걸 꼭 구매를 해야지라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FS 포스터라고 해서 지금 이 가격이 원래는 45불인데 블랙프라이데이 딱 오늘부터 세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1불로 떨어진 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구매를 하려고 저장을 해놓은 거긴 한데 월드프레스 플러그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 포스트를 하나를 적어서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소셜미디어 아카운트에 싹 다 뿌려주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디움, 구글을 미디움이라고 있어요. 구글 블로그 적어주는 거. 거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동으로 포스팅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유튜브 커뮤니티 글 올리는 데 있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가끔씩 올리긴 하는데 거기에 또 자동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쪽에 올리는 건 제가 다른 프로그램 쪽에다가 연락을 많이 했어요. 그랬던 유튜브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플러그인은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리뷰가 좋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귤러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렇게 31불. 한 번만 내면은 그냥 계속해서 이용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스텐트 서포트라고 해서 이거는 12개월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그 서포트라는 게 만약에 이 플러그인이 문제가 있다거나 질문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 플러그인에 맞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1불만 구매를 하시면 6개월 동안 그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이 31불 이렇게 제 레귤러 라이센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이용을 하다 보면 대충 알거든요. 이 사이트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거나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6개월 안에 질문을 많이 하고 다 거의 다 고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뭐 굳이 1년치까지는 구매를 하지 않고요. 업데이트 되고 플러그인도 업데이트 되고 프로그램들 업데이트 되고 이런 거는 그냥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는 필터를 우선 이용을 해서 제 리뷰가 제일 많이 달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런 것들만 보여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샤피파이 띔이 있어요. 아마 이 첫 번째가 제일 인기가 많은 띔이 아닐까 탑원 셀링 샤피파이 띔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샤피파이로 드롭시핑이라든가 프린트 온디맨드라든가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너무 좋은 시간이죠. 20에서 50% 정도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것들을 지금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은 각각의 셀러들이 전부 다 달라요. 이 셀러들이 원할 때만 디스카운트를 주는데 그렇게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지금 1년 중에 제일 많이 디스카운트를 주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정품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디자인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일 위에 데모 페이지가 있어요. 라이브 프리뷰 이것을 클릭을 해서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샤피파일을 다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모든 디자인이 있어요. 50개의 홈페이지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만약에 드롭시핑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런 디자인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딱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너들이 큼지막하게 있는 거는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제품들이 보이는 것보다는 배너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리고 대부분 거의 이렇게 제일 위에 배너가 크게 있고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주어리 정도는 이렇게 이미지가 큼지막한 건 좋겠지만 만약에 드롭시핑을 하신다 그러면 제품 위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제 첫 번째 보여지는 제품들이 제일 세일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저는 예쁜 것보다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눈에 클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품들을 많이 선택을 하지 않고 제가 판다고 하면 이런 디자인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찍었던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 정말 옛날 약간 옛날 디자인 같지만 이런 디자인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용하기 되게 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저거를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름도 슈퍼마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배너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밑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인스펙트를 클릭을 하면 대충 이 사이트가 핸드폰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웹사이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편안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저는 이 디자인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드롭시핑을 한다면 정확하게 이 디자인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크게 해서 태블렛 사이즈로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폼 버튼, 설치 버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바일로 봤을 때도 디자인이 너무 괜찮고 그리고 물건 팔 것도 많고 어떤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 사이트 자체를 어플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플에서도 곧바로 들어와서 내 사이트가 노출이 다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들어와서 이 클릭시의 어퍼스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밑에 49불을 내면 이 테마까지 전부 다 인스톨을 해준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인스톨하고 이런 거 49불까지 낼 게 있을까? 싶긴 한데 뭔가 또 셋업 하는 게 많은가 싶기도 한데 우선은 저는 이 테마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그 디자인이 제 눈에 쏙 들었어요. 엘라라는 샤피파이 스톨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세일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11월 20일 날 됐다고 보여집니다. 리턴은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피파이 말고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월드프레스 플럭인? 그런 기능들도 지금 세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월드프레스 테마 그런 것들도 지금 있고요. 샤피파이 말고도 월드프레스에 관련된 거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이트 만들어주는 거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도 좀 시간을 두고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비커머스, 마젠토, 오픈칼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샤피파이만 58개가 있고 하나하나 다 봐야겠네요. 테마 이런 것들이 보였다면 지금은 기능, 월드프레스 안에 들어갈 플럭인?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도 전부 다 디스카운트를 이것도 50% 디스카운트를 주는 곳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캘린더 이렇게 항상 인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캘린더가 아마도 이 캘린더를 이용을 해서 타임라인 같은 거를 넣어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카테고리 따로 만들어서 타임존 따로 만들고 트랜스레이션도 하고 이벤트가 언젠지 로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로케이션 근처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사이트들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럭인이 지금 10불로 팔고 있고 그거 말고도 스케줄링 하는 거 이런 건 항상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한테 연락이 오면 아 이날 이날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저는 스케줄을 잡거든요. 합법 나오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멤버십 만드는 거 이것도 제가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포스팅을 하면 어떤 글을 써가지고 올리면 자동으로 싹 다 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플럭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플럭인은 좀 호스팅을 좀 많이 잡아먹긴 합니다. 너무 과다 이용을 하시면 호스팅 회사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뭐 컨테거스 폼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 섭스크립션 뭐 이런 폼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항상 저런 것도 인기가 많아요. 우커머스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미디어를 좀 정리를 해주는 왜냐면 월드프레스는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냥 사진이 그냥 한 번에 싹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정리가 필요하시면 이런 거 이용을 하셔도 괜찮긴 하겠네요. 저는 뭐 굳이 따로 저는 이용을 하진 않지만 예전에 이용을 했다가 좀 사이트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뭔가 엄청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제 사이트에 넣지는 않아요. 서치하는 거 내 웹사이트 안에서 서치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항상 뭔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플립북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PDF 파일을 파시려고 한다면 왜냐면 리셀링 할 수 있는 PDF 파일 파일을 파는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다 모아서 내 웹사이트에서 파실 수가 있거든요. 리셀링 라이센스가 있는 거라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올려서 팔면은 그것도 은근히 짭짤하게 괜찮습니다. 잘 들어옵니다. 이건 제휴마케팅에 관련된 것 같은데 여기 적혀져 있는 건 디지털 다운로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뭐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커머스 이용하시면 솔직히 그것도 굉장히 쉽게 돼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뭐 어떻게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인지. 제가 사려고 하는 그 월드프레스 플러그인이 여기 있네요. 지금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어드펜스드 구글 맵스 플러그인 포 월드프레스라고 해서 이렇게 구글 맵스에 있는 주소들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맵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옷을 파는 가게 아니면 꽃을 파는 가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장소에 대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라든가 가게들을 쭉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내 웹사이트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 분들이 연락을 해서 여기 리스트에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은 분명히 광고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광고를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윗 상단에 제일 먼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장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맵스에서 자동으로 뽑아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구글 맵스를 스크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이용을 해서 컴퓨터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세계인이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계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소셜미디어 이런 곳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거를 웹사이트에 노출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커머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시거나 디지털 파일을 파실 때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올려놓고 구매하신 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따른 곧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 이거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기는 하네요. 한 번씩 다 체크를 하고 싶은 그런 플러긴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알리익스페스 드롭시핑하는 플러긴도 따로 있네요. 역시 드롭시핑은 알리익스페스에서 가져오는 그런 플러긴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 플러긴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키마를 좀 작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커머스 제품을 판다고 하면 이미지 올려주고 그리고 웨이링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근데 저게 또 100% 다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스키마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올리는데 저는 랭크라고 하는 SEO 플러긴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뭐 좀 다른 뭐가 따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 스키마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있네요. 소셜 오토 포스터 뭐 이런 거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커머스에 관련된 것도 많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우커머스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렇게 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샤피파이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뉴스 사이트인데 자동으로 뉴스 글을 써서 올려준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사이트를 예전에 못 모르고 만들었다가 좀 호스팅 사이트 자체가 좀 뒤집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사이트 굉장히 느려진다거나 오토 업데이트 컨텐츠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도 그냥 카피해서 올라가는 거면 구글에서는 중복된 그 알티클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저도 보고 알티클들이 올라와 있으면 제가 그거를 좀 중간에서 수정을 좀 한 상태에서 또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비디오 플레이어 우리가 뉴스 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네요. 아니면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 오른쪽 밑에 영상도 같이 달려 내려온다거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게 여기 있네요. 잡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월드프레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구인구직 그 페이지를 올리는 거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데모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디자인이 괜찮네요. 구인구직이라든가 뉴스 사이트 이런 곳에 올라온 알티클들은 구글에서 좀 빨리 노출이 되는 게 있습니다. 책인이 빨리 되고요. 지금 구글 뉴스를 매뉴얼리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없앴어요. 근데 이번 연도 말에 다시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구글 뉴스에다가 내 알티클이 노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는 중이고 만약에 그런 우리가 마케팅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 항상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그쪽에 글을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잡설치라든가 이런 거 사이트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39불이에요. 39불 한 번만 내시면 이런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아마 세팅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진 않겠지만 라이프 서포트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 페이지 투 스피치 월트프레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내 알티클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네요. 보이스도 전부 다 돼 있고 그리고 52개의 랭기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한국어도 나오는 것 같고 너무 긴 알티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보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틀어놓고 그냥 읽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집중이 잘 돼가지고 뉴스 사이트들은 이런 기능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키 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샤피파이 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샐러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포인트 누가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줘서 또 내 사이트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거 쿠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있고 포인트 주는 것도 있고 구글 리뷰들을 가지고 오는 내 웹사이트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커머스 제휴 마케팅인데 오토로 뭘 한다고 적혀져 있네요.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 어쨌든 올리는 건 따로 올려야 하지만 이런 건 좋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URL만 집어넣으면 링크만 집어넣으면 타이틀하고 가격하고 리뷰하고 그런 정보들 스펙들을 그냥 자동으로 가져오니까 그거는 진짜 좋네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들이 없으면 하나하나 타이틀 따로 써서 올리고 아마 타이틀은 그냥 카피해서 올 거예요. 가격 이런 것도 따로 카피해서 올려야 되고 리뷰도 따로 카피해서 올리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 매뉴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기능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페이지 다섯 번째까지 보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시간을 좀 들여서 뒤에도 한번 쭉 볼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저는 여기에서 월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거 말고도 AI 툴이라든가 아니면 뭐 CSS라든가 뭐 PHP 스크립트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루실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들어와서 쭉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띰포에스트라고 하는 사이트 안에서 디스카운트를 주는 만약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웹사이트를 만드실 걸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디스카운트를 크게 받아서 많게는 50%까지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디스카운트가 아마도 블랙프라이데이까지는 계속 갈 것 같기는 해요. 1주, 2주 정도면은 이 디스카운트가 끝날 거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